어제 저녁 7시쯤 원주 문화의 거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코로나 안심콜 전자출입 등록을 거부하고 소란을 피운 중년의 남녀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과 목격자에 따르면 식당 종업원이 2명 모두 안심콜 전화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해당 손님들이 1명만 하겠다고 버티면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중년의 남녀를 입건했으며 조만간 일정을 잡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